안녕하십니까 드럼아이즈업 뱅크의 임용훈입니다. 자 오늘도 제 강의 시간에 또 찾아오시는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이 하루의 스트레스와 일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, 연습하면서의 스트레스,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다 저를 통해서 날려버리시고 재밌는 강의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란 의미죠. 악보를 보시면 아예 파란 의미입니다. 아예 많죠 개수가. 자 근데 손의 순서 먼저 불러드릴게요. 이런 프레이즈입니다. 자 느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셨죠? 자 이런 프레이즈입니다. 자 어떤 이 아이디어냐면요 첫번째 탐과 두번째 탐 그리고 세번째 탐을 이용한 어떤 멜로디한 사운드를 제가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. 이거를 빨리 치면은 어... 뻑하시면 안됩니다. 네 조금 곤란합니다. 너무 멋있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괜히 팬레터 보내고 막 그러시면 안됩니다.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셨죠? 잘 보셨죠? 잘 보셨죠?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으떰점 두구 차카 지크 으떰점 두구 차카 지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떰점 두구 차카 지크 으떰점 두구 차카 지크 8분은 표 3개짜리 길이에 어떤 프레이즈가 반복되는거죠.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... 8분 표 3개면 점 4분은 표 하나죠. 점 4분은 표짜리 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. 네 그런 어떤 짜끄두 짜끄두 붐 짜끄두 붐 짜끄두 짜끄두 붐 이런거나 짜라두두밥 짜끄두밥 짜다듬 붐 아니면 우덤둠점 두구 차카 지크 우점점 두구 차카 지크 다 똑같은겁니다.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다음시간에 좀 더 테크닉적이고 멋진 강의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